구독해서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면 좋아요. 바로 들려가서 짠! 저 이거 진짜 이형을 가지 마요. 저는 이형. 샤브라이 컨셉이다. 나도 무슨 컨셉이지 모르겠어. 이형. 이형. 뭐야 이거. 나 달리기 무서워. 저는 사회 멘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어? 우리도 해야 되는데. 나리면 날마다 우린 버스킹이 아닙니다. 나리면 날마다 우린 버스킹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일까요? 사람이 많이 아무리 봐도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버스킹이 아닙니다. 나 집사는 나 집사는 이런 거에요. 나 집사는 집사는 이런 거에요. 나 집사는 이런 거에요. 여러분들. 진짜 못 가세요. 라이브. 유튜브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 안녕. 떨린 영상 보시고 댓글 한 번 찍어두세요 몰린롱엔서 후메수 완전 높다 보여요 왔어요 7. 몇천이요 7. 몇천이요? 7천이요 아 니가 안 돼 내가 다 봤어 다시 파괴하고 싶어요 거기 스타킹이 한몫했다 스타킹인데 진짜 이 동생 이거 이거 사려고 치매도 바보라고 하시고 그랬던 그래서 인터넷으로 살게 됐어요 사실 그 영상의 사실 그 위에 티셔츠 3천 대박이죠? 이거 다 공개해도 돼? 아무튼 원래 와 대박이다 이러고 있었는데 3천원짜리라고 제 것만 봐주세요 알겠어요? 네 다 이 것만 공부했어요 내 것만 내 것 선생님 이거 찍어주세요 연호반 뭐야 연습을 열심히 벌써 2시 31분이다 언제 연습할래? 연습 좀 해 아 다 맞췄어? 네 제가 공유했어요 역시 우리는 연습 벌레 다이어트 자기 입으로 자기 입으로 이제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갈 수 있어 내려갈 수 있어 아 또 템연거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안녕 선생님 저희 이것도 가요 소중예 소중예 심판 버스키 샤워 가야겠다 안 되면 진짜 바이바이보 파이팅 파이팅 저 쪽에 저 쪽에 저 쪽에 저 옆에 가시는 거 저 쪽에 맨날 해 저 쪽에 안 돼 왜 왜 왜 왜 손을 가려 예 예 응원해주세요 내꺼야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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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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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내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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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에 생각해 너 나 그리 어려워 그 전에 감미로운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귀여워 그대 보나 보내고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 다시도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 오나나나 엉덩이 흔들어봐 빙글 땡클 땡클 지나가시나 섹스 강렬한 무대까지 있었는데요 많이 부족하지만 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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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땡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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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아 땡클 다시마 엑아 엑아 그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뭔데 영상이야? 우와! 안녕! 영상? 안녕! 브이로우야? 뭐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 춤, 표정 모든 게 다 파이브 뮤지겔 댄스를 나타내고 있어 오늘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올지 몰랐어요 그랬어요? 나는 주인공이 굉장히 좋았어 정말요? 우리 둘이 우리 둘이 찍어줘요 빨리 다 찍어드리겠습니다 주인공 어땠어요? 언니랑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어땠는데요? 그냥 그랬어요 그냥 그랬어요 우리 찍어주세요 자, 서부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맞지? 나만 바라봐 안녕하세요, 미쓰 지인 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부 미쓰 선, 김다나입니다 어, 서가는? 이 말만 4번 했는데 다섯 번째 오늘 관심을 많이 받으셨는데 기분이 어떠신지? 아, 약간 되게 기쁘네요 제가 관종이라서 우리 학원 관종 담당 우리는 다 관종이죠 나도 관종! 다 관종이에요 이쁘시네요 네? 이쁘시네요 감사합니다 이쁘시네요 오늘은 뒤집어 오셨다 역시 안 지겠네 역시 어땠어요, 오늘? 아, 처음이라서 너무 달렸는데 그리고 치고들이 많이 나서 응원해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는 사람들이 조금 밖에 안 올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와 주셔서 다들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인사이시는요? 인사이시죠?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 5애들이 되게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동이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는 여기 말고 그 무대로 중앙무대? 중앙무대 그리고 더 열심히 더 많이 준비해서 더 멋있게 하고 싶은데 어? 탈락 설정하셨죠? 아 여러분 지금 만약에 구독 혹시 안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 밑에 파일로 뮤직앤댄스를 구독하시면요 완전 대단한 영상들이 매주 올라오고요 일단 예쁜 친구들 멋있는 선생님들 노래 잘하시는 분들 영상까지 딱 다 올라오고 모든게 다 이거 안하시나고요? 여러분 지금 구독해서 알림 설정 꼭 해놓으시면 바로 흘려가서 저희도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뭐 먹지? 돼지밥 먹을 거예요 돼지밥 있어요? 네 네 목 밑에 있어요 몸도 삭살하고 있어요 일단 제 침대 먹고 있으세요 아 어우 딱딱해 다들 돼지밥 하세요 여러분들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